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병희연세금 5분 특강 이은지 세무사입니다. 자 오늘 홍원장 절세박사 대다의 주제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입니다. 자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이제 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라는 질문이 종종 들어오는데요. 우선 그 공동사업자는 왜 등록을 하는 것일까요? 우선 우리가 동업을 하게 되면은 공동명의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하거든요. 그 이유로는 이제 우리가 동업을 하는 이유는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동업을 하는 건데 혼자서 일하면은 매출이 5억 발생할 걸 둘이 일하면 매출이 10억 이상 발생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동업을 하겠죠.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병원의 규모가 커져서 매출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익도 늘어나게 될 텐데 이 이익에 대해서 이 소득세는 한 명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남아있게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동업 같은 경우는 이 소득 분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업 그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 동업사업 동업해서 공동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득을 각자의 그 손익 분배 비율대로 나눠서 우리가 그 각각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소득이 분산되게 되면은 우리가 소득세 지금 현행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세가 이제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누진세를 좀 누진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장님 두 분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제 손익 분배 비율을 6대 4로 정해놨어요. 그래서 병원에 이제 매출과 비용을 다 뺀 이익이 1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6대 4로 나누기 때문에 한 분은 9천만원의 소득이 한 분은 6천만원의 이제 소득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익이 1억 5천만원이었을 때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35%인데 9천만원의 그 소득세율은 24%고 6천만원의 소득세율은 15%예요. 이렇게 소득세율 구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분산시키면서 소득세 그 누진세의 부담을 좀 이제 줄어드는 이제 효과가 있겠죠. 그리고 우리가 또 공동사업자가 뭐 영원히 갈지만은 않겠죠. 중간에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이 동업에서 이제 빠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연도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동업에서 빠졌으면은 이때는 또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. 자 우리가 공동사업자에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은 그 탈퇴한 기준을 기준 탈퇴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탈퇴일까지를 1과세기간 또 이제 탈퇴 이후에 단독사업장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 탈퇴일 이후부터 12월 말일까지를 또 1사업기간으로 보아서 자 1월 1일부터 탈퇴일까지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또 각각 이제 안분하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단독사업자로 운영하던 그 소득금액을 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내년 5월달에 이제 발송이 될 때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그 매출이 이제 국세청에서 기간 안분을 해서 이제 안내문에 이제 찍혀서 나오는데 그게 좀 오류가 종종 있으니까 반드시 담당 세무사한테 꼭 확인을 받으시고요. 그리고 보통 이제 간혹 가다가 배우자 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이렇게 가족들이랑 또 공동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의사 부부라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허위로 우리가 그 소득세 그 누진세 부담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그냥 끌어들여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했다.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부러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했구나 하면서 나중에 대표자 명의로 소득을 다 합산을 해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자를 내게 될 경우에 이 손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손익 분배 비율을 결정하면서 세금 신고가 잘 되도록 이제 각별히 이제 유의를 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. 네 이상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